어느 사람이 영국에 있는 어느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치원에 방문하여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바로 그 세 명의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한쪽에 앉아있던 그 어린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금을 가져왔네요 사실은 레고가 최고인데 레고라고 장략감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이런 생각 또 과연 이 예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이 어린 아이의 이 생각이 바로 이 아이만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흘이면요 우리 남녀녀석 가릴 거 없이 우리가 아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바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뭐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날에 예배를 성탄 예배를 하는데 목장별로 뭐 스킷도 준비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워십도 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많이 분주하시죠 또 그건 별도로 한 해 동안에 사랑을 나눠줬던 그런 가족들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이웃들 또 지인들에게 줄 그런 카드와 선물을 준비하냐고 무척 바쁜 그 마음과 또 생활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분주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요 과연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어떠한 날이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빌리포스의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마스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마스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본체가 동등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바로 사람과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날입니다 바로 구세주신 그 아기 예수님께 기쁨의 또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요?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가만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설교 전에 나왔던 그 유치원의 어린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의미를 모른 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모습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가오는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올바르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첫 번째 모습은요 나를 위한 날로, 누구를 위한 날로요? 나를 위한 날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헤롤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 나십니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죠? 인물?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요 BC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 한 35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BC 4세기 정도의 사망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와 갈릴리 베레야를 포함한 그 과거의 그런 이스라엘 영토 어떻게 보면 뭐 다이왕처럼은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고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가르켜서 헤롯 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유단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한 446년 동안 이방의 한 5개의 왕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점령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BC 167년경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하여서 유대의 하스모니아라는 그런 왕조를 세워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좋았죠 독립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를 만들자 우리의 왕을 세우고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결심으로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첫 번째 왕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후계자를 물려준 그 상황에서 그 아들 간의 그런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쪽의 아들이 자기가 좀 밀리니까 당시에 신흥강국으로 떠올랐던 이 로마를 그 쟁탈전에 왕이 쟁탈전에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이 유대 왕조가 다시 점령에 당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요 아주 자신에게 충성스럽고 애돔 출신인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유대의 왕조인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의 관리 아래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절 때에 일제의 그 총독의 그 지배 아래 바로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이 그런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유대 땅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 왕이 된 이 헤롯은요 좀 포부가 상당히 컸어요 뭐냐면 나는 비록 내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냐면요 그런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그런 조상을 따져서 따져서 해보면 바로 이스라엘 조상인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이 유대의 왕으로서의 그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과 결혼했던 애돔 출신의 그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유다 왕과의 공주와 결혼하여서 나중에는 그 왕조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막상 왕이 되니까 그에 닥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하스모니아 왕조에서는요 왕이 이 대제사장의 그 집까지 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을 좀 유지하고 좀 자신의 권력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 그럼 내가 대제사장을 내가 임명하는 걸로 제도를 바꿔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을 왕의 그런 직분보다 좀 낮게 격화시키고 자신이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구별한 그런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요? 한 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헤롯은요 그 자신에게 조금 이게 잘 보이고 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 좀 제가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면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 성저보다 더 화려한 그 성전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그런 백성들의 인심을 산 왕이지만 그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남다른 아주 권력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거나 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지나친 의심 때문에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장모, 그리고 자신의 세 아들까지 모두 암살하는 그런 잔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건이 지났어요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이 헤롯의 권위에 도전할 자들이 없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이 왕으로서 내 왕의 삶을 누리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깜짝 놀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임에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그동안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니 뜬금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리고요 이 헤롯이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네 자신의 아내와 장모와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죽인 이 잔인한 헤롯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그것이 뻔하게 보이는 그 신하들과 백성들은요 너무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소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은요 자신의 그 마음을 감춘 채 그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모든 대제사자들과 석인관들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낫겠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랬더니 그 모인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서기관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왕이시여 유대 베들레임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바로 유대 땅 베들레임에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헤롯은요 7절에서 박사들을 아주 가만히 아주 비밀리에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고 알리는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상세하게 들어요 그리고 8절에서 그 박사들을 베들레임으로 조용히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 아기를 찾아 한번 보세요 찾거든 반드시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헤롯 왕도 이 메시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한 16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임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날을 아 메시야가 나신 날이야 유대의 왕으로 나신 날이야 여기면서 본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냥 꾸몄지만 그 안에 있는 실제적인 그 마음은요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될 이 아기를 제거하는 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권력과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날로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뭐 DFW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장식들과 그런 노래들 아주 가득 차게 돼요 근데 매년마다요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 카드와 물품들을 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와는 달리 바로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런 이름과 의미로 점점 더욱 더 많이 대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우리가 쓰게 된 것은 1970년도 미국의 정치권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불쾌감을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송사들과 기업들도요 의식적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을 피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데 그 할리데이도 할리데이하고 그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할리데이스라는 그런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날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리데이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 또 여러분의 자녀의 생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인데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생일날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인데 왜 남의 생일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자라온 그 교회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그 교회의 큰 높은 그 종탑에서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가로수까지 그 추리를 착 장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추리 장식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해 때부터 그냥 교회 현관 앞에만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 가로수까지 멋지게 좀 불빛도 달고 전구도 달고 그러면 멋있는데 왜 현관 앞에까지만 장식을 해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를 물어보니까 아니 교회 땅은 그 보도블럭 앞까지고 그 다음부터 보도블럭과 그 가로수는 이런 시 땅인데 왜 거기까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거는요 석탄일이 되면요 어때요? 온 동네 뭐 사방팔방 나무 전등을 할 거 없이 그냥 다 연등을 다는데 아니 그것은 괜찮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에 교회 앞에 그 가로수의 장식을 한다는데 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런 논리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이런 흐름과 현상을 보면요 아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점점 지워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투표 한 장을 얻는 날이에요 상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요 그냥 산타를 통해서 물건을 하나 더 팔고 그냥 일부리라도 더 버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어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예배를 드린 날이 아니라 도리어 야 해피 할리데이 기쁜 휴일이야 그러니까 다 함께 와서 모여서 같이 먹고 즐기고 마시자라는 그런 융의 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 대신 산타와 루돌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 세 단어를 지워버리고 우리가 즐기는 날 우리가 기쁜 날 그런 날이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사라지고 전혀 관계 없는 관련 없는 그런 껍데기들만 기대하고 맞이하는 이 세상과 그것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한 날로 여기려고 하는 해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위한 날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이 박사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그런 것은 성경엔 없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요 그 별을 보고 왔다라는 그런 말을 볼 때 아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 당시에 아주 고가에 귀중한 그런 예물들을 보면 아 이들은 그런 예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자였던 그런 이방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사들은요 자신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해요 근데 이 동방이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당시에 그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는요 아마 파르티아 바빌로니아 또는 그 아라비아라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 가운데 이 박사들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을 볼 때 아 이들은 유대 사상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그럼 견문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근거와 또 과거에 어땠습니까?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은 다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70년 후에 또 해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빌로니아 그 지역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여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기록과 또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온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근거로 볼 때에 아 이 박사들은 그 유다의 정착민들로부터 이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동방이 바로 바빌로니아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박사라는 것은요 박수, 점쟁이 수준의 그 마술사가 아니라요 그냥 이 바빌로니아 그 갈대 지역에서요 아주 천문학에 능통했던 그런 점술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조언자로서 활동했던 당시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박사들은요 매일매일 열심히 별을 관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고 놀라운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서 아 이 별이 바로 이 유대 땅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리는 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갈대우루에서 가난 땅으로 올 때처럼 바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있는 곳에서 유대 땅까지 수천 마일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엠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도로 여건이나 여행 수단을 고려할 때요 이 수천 마일을 여행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 여행 과정 가운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그 목숨을 거는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오다 보니까요 유대의 그런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해롯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 별을 따라오던 그 박사들이 해롯궁에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요 그 별을 따라오던 박사들이 갑자기 왜 해롯 성전에 들어가서 왜 구태여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 해롯 대왕에게 말을 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박사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가 분명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 베들레인보다 위쪽에 위치했던 그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아 이 왕궁에 태어났구나 그럼 우리 왕궁에 가서 그 아기를 맞이하자라고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마태복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나중에 해롯이 그 두 살 밑에 남자애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식을 잃은 그 어미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아주 참담했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 왜 동방 박사가 갑자기 헤로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저는 그것을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요 구의에 이제 헤로세의 부탁을 받고 왕궁을 나와서 이 동방서부터 보통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는 마국간이 아닌 어디에 머물게 돼요? 집에 집을 찾게 돼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요 예수님은 아마도 한 살? 한 두 살 정도의 그런 아기였을 것입니다 이때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여서 얼마 동안 이제 우리가 베들레임에 정착을 해서 좀 살고 있자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서 살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 유대의 왕으로 낳으신 이 아기가 태어난 그 집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그 세 가지 예물인 황궁과 유양과 그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게 돼요 이들은요 아마 이 장차 이 아기가 장차 이 유대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의 신분에 맞게 품위에 맞게 관례대로 아주 값비싼 그런 물품들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박사들인 예물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뭐냐면 황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뜻하고 유양은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뜻하고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적인 그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박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여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마태범의 저자인 그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왕이시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삐까뻔척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있는 왕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 대제사장들과 석인관들의 그 물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그 왕과 대제사장들과 석인관들은 예수님을 경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모든 고난의 길을 해치고 찾아온 이방의 박사들보다도 오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온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뭐 그런 직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교회 사역과 어떤 성교 단체와 모든 주님의 복원을 위해서 했던 사역들이 여러분이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가 없이 행한 모든 일들과 모든 모습이라면 그 모든 것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 사랑과 그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요 돌아온 토요일에 우리 주위에 사는 난민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내년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우리의 여권에 맞춰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도우면서 그리스마스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이에요 아이들의 간식을 잘 만드시는 분 좀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만든 간식을 내가 잘 배달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제가요 수학에는 아주 뛰어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수학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지원해 주세요 저는요 다른 거 못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카운셀링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지원해 주세요 저는 다른 거 못하고요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저는 최대한 도울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지원해 주세요 그 모든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하면 여러분의 이 돕는 손길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함께 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돕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답을 합당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 찾은 그 답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셔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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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